어서 그리스도의 고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세상이 그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이전에 없던 별이 하늘에 나타나자 한순간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별빛 아래서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도록 선택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꿈결같은 이 모든 이 주정사가 나 따라서 전하여 준 모든 말씀들 이 천안종이 이루어졌네 이마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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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주 오시였네 이마누에 이마누에 주 오시였네 주 오시였네 주 오시였네 주 오시물 나선하리 주이 마셨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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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주 모시였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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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